동태를 말렸나보네, 전하려고? 동태를 말렸나보네, 전하려고? 너무 얼어서 녹여가지고 좀 말리면 달걀을 해도 깨끗이, 선명해. 달걀을 입혀도. 꼬득꼬득하겠다. 그래야 맛있어. 바로 물이 질걱질걱해서 안 맛있어. 이게 동태 한 두세 마리 되겠네. 이거 만원같이 포 떠줘. 아, 포를 떴어? 거기서 떠줘. 생물을 사면? 다 포를 떠서 얼거나. 아, 포를 떠서. 여기다 소금 좀 뿌리고, 마늘, 후추, 맛술 조금 넣어서 뿌려서 하면 더 맛있어. 그렇게 양념을 해서? 맛술도 좀 치고. 이래가, 이래가. 부침가리도 간이 되어있고 그래서. 부침가리도 간이 되어있고 그래서. 소금은 조금만 넣고. 소금은 살살, 살살, 양념에 조금만 넣어. 마늘, 참기름. 이거 적은 걸로. 이렇게. 부추. 전을 하기 전에 이렇게 밑간을 하는구나. 밑간을 좀 해야 좋아. 맛술도 좀 뿌려야지. 술. 술. 통티비린내 나니까. 음. 그러면은, 전 부칠 때도 비린내가 없어. 아,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야 훨씬 맛있구나. 정성이 많이 들어가네. 말렸다가 또, 밑간을 했다가. 그냥 맹거해 놓으면 별로 맛없어. 마늘고지금은. 밑간을 해야 맛있어. 그래가지고 이제. 밀가루를 여기다. 그냥 좀 버물러서 하면 좋아. 고춧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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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적하고 동태전 하려면. 달걀을 넉넉히 풀어야 되겠네. 같이 풀으면. 쓰고 또 풀고 그래야 돼. 아, 달걀을? 네. 왜냐면. 그러면 노른자가 20g. 한 5개 정도. 풀어가지고 하다가. 모자르면 또 하고. 네. 또 하고 풀어야지. 깨끗해. 이거 5개 있지. 소금 약간. 계란에다가? 응. 다른데다. 간이 돼있어. 그러겠네. 동태전도 똑같이. 그렇게 부침가루를 발라서. 그러. 계란에 넣어. 이거, 이거 다 부치어놓으면. 계란에만 해서. 아주 쉬워. 몇 개만 우선 붙일게. 그걸 밑간을 해서 더 맛있겠네. 훨씬 맛있지. 그렇게 큰 것도 있고. 살을 거기서 얕게 잘 떴더라고. 동네시장. 재래시장. 재래시장. 그 아저씨가. 지금 사야지. 좀 더 있으면. 우뻑죽뻑. 전이 밉게 쪄져요. 생각 그날 많이 샀어. 아. 바빠지기 전에 사놨구나. 응. 이것만 우선 붙일게. 하면 안 면이TO가 아닌 subscribed. 하얀 여기가 CRAcha. 하얀석을 주문해서 양념장은 불을 넣는 것 같아요. 열도 뿌려守 ARTM. 마 voilà. 양념장을 come up with 준비 alcool. 치즈 치즈خ demiecter free dairymen, 실제 먹고 싶은 음식의 하나가 remix 돌아다니했네요. 데친 longtemps. Вот에 많은 ANDER shadow Quem. 어 des Uranus ref Ship. 그치. 보여주고 싶 ней minionma. 고춧가루 물 고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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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